카논 파이팅 안녕하세요. 카논 파이팅의 MC 선팔이입니다. 7월 3일에, 이번 주의 카논 파이팅은 어떤 내용일까요?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번 주의 카논 파이팅 테마는요. 복근히 멋진 K-pop 아이돌입니다. 일단은 운동을 제일 많이 하는 조타 씨가 복근에 대해 많이 알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저는 다 할 수 있어요. 이렇게, 이렇게. 웨이거스 회사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웨이거스입니다. 빅디 댄스 빅디 댄스 빅디 댄스 하얗게 만나요? 기다려주세요. 카논 파이팅은 매주 금요일 아침, 밤, 밤 10시 30분의 방송입니다. 즐거워. 즐거워. 하얘게 만나요.